저거 2,600년 이상 됐거든요 또 학자가 오셔가지고 5,000년 이상 됐다는데 우리는 모르고 손님들이 물으면 2,600년 이상 그런데 저 나무가요 원래 저 상둥이 둔하거든 가지가 둘봐, 날로버지로 줘봐 맞아요 두 난데 하나가 떨어졌어요 옛날 태풍 때 아 태풍 때 그러니까 저 줄로매놨잖아 그죠? 네네 줄로매놨죠 근데 저거 거기는 저쪽에도 동생같은 새사람이 네네 새사람이 아 가보면 저기 큰 아름나무예요? 아 저 멀리서 걸었구나 그 망고 있어요 저 향나무가 2,600년에 됐어 저 절벽에 다 향나무거든 맞아요 그런데 울릉도는 흙에 향나무가 않고 절벽에 바위예요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향이 전 세계에서 1위 울릉도 향이